안녕하세요. 조달청 시설사업국 설계예산검토과의 이종태 주무관입니다. 울퉁불퉁한 고구마를 예쁜 사과로 라는 타이틀로 우리 청에서 수행 중인 설계적장성 검토 업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 비디오 클립이 여러분의 업무에 또는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조달청은 우리나라 공공시설사업 업무를 선도하는 국가기관인데요. 물품, 서비스, 공사 등에 대한 계약, 나라장터 운영,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및 정부 물품, 구규 재산의 관리를 조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 설계관리, 계약, 공사관리 등 시설 업무 전반을 직접 관리하여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공공시설물 발주, 즉 계약 실적은 2019년 기준 약 12조 원이고,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및 설계 검토 업무 등을 통해 국가의 재정 집행을 관리한 실적은 약 19조 원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설계 검토 업무 중 설계 적정성 검토인데요. 여러분이 재밌게 보시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활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세계동, 즉 관사를 짓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초 예산은 352억 원이었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 580억 원이 돼서 228억 원이 모자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은 국방부 발주 예정 사업으로서 이대로 228억 원을 증액해줘야 하는가라는 것이었고, 국방부 입장은 지금도 130세대 부족한데 세대 수를 더 줄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였고, 설계자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하는가, 즉 예산이 부족하니까 현재 세대 수를 다시 또 줄여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조달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은 이 사업에 대한 설계 적정성 검토 업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업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미지입니다. 즉 우리 청의 검토 방향은 최적의 공사비를 찾기 위해 과다 설계된 부분은 낮추고, 품질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그림과 같이 먹음직스러운 예쁜 사과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합동토론회, 가격조사, 면접검토, 설계소 보완, 증액사유 검토 및 유사사례 조사 등 6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조달청 내외부 검토위원이 합동토론회에 참여해서 설계 오류, 과다 설계, 품질 개선에 대한 검토 의견 총 296건을 제시해서 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못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삭제하고 불필요한 배관 보온제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금액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이와는 반대로 엘리베이터 내에 통신기기를 반영하고 세대 바닥 장판을 강화와루로 변경하고 전층부 외벽을 화강석 마감으로 향상시키면서 오히려 품질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설계자와 함께 가격조사를 통한 내역서 보완 작업을 했는데요. 당초 예산에 껴맞추기 위해 단가를 깎는 작업이 아니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을 찾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내용은 노무비 산정 방법을 재검토했는데요. 아파트 공사 특성상 작업 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노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보완 작업을 하였습니다. 3단계에서는 사업 목적에 맞는 적정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면적을 검토했는데요. 사업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항목이다 보니 많은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면적을 찾아내는 여느 사업과는 달리 반대로 누락된 면적을 찾아서 사업비 증액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4단계에서는 당초 예산 책정 시 고려되지 않았던 증액 요인을 찾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 증액 사유에 따른 총 113억 원의 증액 사유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이상의 합동토론회 가격 조사 과정을 통해서 설계 금액 580억 원 중 13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당초 예산 대비 최소 89억 원은 증액을 해야 이 사업에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최종 검토 결과에 대해 최근 발주된 다른 아파트 사업과 단위 면적당 공사비를 비교해 본 결과 각각 제곱미터당 135만 원, 134만 원이라는 유사한 결과를 얻어서 우리 청 검토 결과에 대한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품질은 올리고 예산은 절감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기획재정부 입장을 보면 139억 원을 절감하여 89억 원 증액만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해졌고 국방부 입장을 보면 아파트 품질 향상, 설계서 품질 향상이라는 효과와 더불어서 공사를 적기에 착수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설계자 입장에서 보면 적기에 과업을 완료를 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완성도를 높이는 설계서 작성 방법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달청도 설계 적정성 검토 업무의 우수성을 관계기관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상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업무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청은 설계 품질을 향상시켜 설계 변경 등의 공사 분쟁을 최소화시키고 적정 공사비를 제시하여 누락되는 아이템 없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의 설계 적정성 검토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조달청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